미 전역에서 10대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달리는 차량의 위를 걸어다니는 카 서핑 행위를 벌이다 숨지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의 품귀 현상이 여지자 소비자들이 직접 원료를 구입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원료를 직구해 복용할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 국경에서 케일 속에 수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이 파려다 적발돼 대량 압수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C 의회가 아파트 등 모든 주거용 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올해 80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행사 중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건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심마니 장석훈의 천종산산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산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재발사 예고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의 하마다 방위상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물체를 가급적 빨리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미일 국방장관은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건 도발 행위라고 규정한 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또 미국이 핵을 포함한 압도적 전력으로 일본 방어를 위한 확장 억제를 흔들림 없이 제공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도 북한의 재발사가 1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면서 미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이 접수됐다고 안보리 의장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3자 협력이 연일 강조되는 가운데 북핵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3자 협력체 신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미국에서 달리는 자동차나 지하철 위에서 파도를 타듯 서핑 자세로 스릴을 즐기다 사망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이런 무모한 놀이에 대한 심각성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점점 더 제정신이 아닌 행동들이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 한 차량이 시속 55마일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달리는 차량 지붕 위에는 10대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차창 밖으로 몸을 빼낸 뒤 아슬아슬하게 매달리거나 심지어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거나 묘기를 부리는 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달리는 차량 외부에 매달리거나 올라타는 이른바 카사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5월 5일 쿼리로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에서 차량 창문에 몸을 빼낸 채 매달려 있던 16살 소년이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카사핑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자칫하면 타인의 목숨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운전자도 사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과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서 카사핑은 과거 티놀프나 분노의 질주 등 TV나 영화를 통해 등장하며 대중화된 적이 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바이럴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주변 지인들에게 사고 영상을 공유해 카사핑의 위험성을 확산시키고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을 멈춰 더 이상의 비극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직접 원료를 직구에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오젠픽과 위고비 등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약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일자 일부 소비자들이 약품 원료인 세마글루타이드가 들어간 세마글루타이드염을 약국과 온라인에서 주문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승인한 상태지만 세마글루타이드염과 같이 복합물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품질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복합물은 안전성과 품질, 효능 면에서 약물 제조에 사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와 차이가 있다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에 있는 건문소에서 상업용 농산물 화물에 숨겨져 있던 수천만 달러 상당의 필러폰이 대량 압수됐습니다. 연방 세광국경보호국은 지난 5월 27일 캘리포니아 오테이 메사에 위치한 화물시설에서 케일로 표시된 트레일러 통과 과정에 이상한 점이 감지돼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2차 건물에서 필러폰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케일 속에 숨겨진 필러폰은 268개의 패키징에 총 5,788파운드로 3,80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트레일러 운전사인 34세 남성은 마약 밀수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 뒤 국토안보부 수사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C의 아파트 등 모든 임대주택 유닛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LAC의회는 어제 모든 주거용 임대주택에 냉방장치 설치 의무화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조사를 시행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모든 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 비용과 또 어떤 기계를 설치할지 그리고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등의 추정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LAC 의원들은 관련 방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LAC 선거에서 인종과 민족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시아계의 경우 타인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CLA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LAC 의회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의원 선거 구획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구획의 문제로 인해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소수계 투표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계 의원 선출 가능성 역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구소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고 시정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80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행사 중 또 넘어져 건강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의 한 공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넘어졌습니다. 이후 주변 관계자들이 바로 뛰어나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난 후 바닥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공보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은 괜찮다면서 무대 위에 모래주머니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자전거를 타다 멈추려는 순간 페달 클립에 발이 걸리거나 또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오르다 발을 헛디려 넘어지는 등 취임 후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 공군이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여장 파티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취소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는 게이와 레즈비언,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여장 파티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이를 취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영내 여장 파티 행사는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면서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군기지 지휘관들에게도 행사 취소 또는 영외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기지 내 여장 파티는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맷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3월에 열린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혈세를 여장 파티와 같은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할 경우 졸업 후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컨설팅 업체 HEA그룹이 연방교육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별 중간소득을 분석한 결과 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이 지났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학과는 평균 중간소득 13만 1,454달러를 기록한 원자력 공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청정, 재사용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연봉도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생물수학과 생물정보학, 컴퓨터생물학이 11만 6천여 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 운용과학과 조선선박공학이 각각 11만 2천여 달러, 10만 9천여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컴퓨터과학은 중간소득이 10만 4천여 달러를 기록하면서 5위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업에 따른 급여 수준이 언제든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만 고려한 전공선택은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patient 필요합니다. 3 p.m. 아름다워 야수입니다. 다د의 평소에 들어 recycled! 음! 음! 그가 아말로 듣고 스펀치 알파가 음! 예외가 난 그리아우스 으아말로 듣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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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wait! 음... 그가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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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해에서 발견한 로켓 잔해는 내일쯤 인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끝이 뭉툭한 하얀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북한이 공개한 정찰위성 로켓 천리마 1형입니다. 7년 전 광명성 위성 로켓과 비교하면 몸체는 얇고 상단부는 두꺼운 가분수 형태로 달 탐사선 단우리를 실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로켓과 유사합니다. 페어링을 저렇게 부풀려서 크게 함으로써 착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굉장히 파워풀한 발사체네. 이런 인상을 주도록 하는 거죠. 발사대는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패한 발사 장면을 북한이 굳이 공개한 건 탄두를 단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발사 당시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동생 김여정 후보장이 나서 더욱 공세적인 자세로 대응하겠다면서 정찰위성이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할 거라고 거듭 재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어청도 서쪽 해상에서 발견된 잔해는 로켓의 절반에 달하는 15m 길이로 75m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 잔해가 로켓의 2단인 것 같다며 인양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잔해가 떨어진 구역이 100km 이상 된다며 정찰위성이 실린 탑재체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며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23살 정유정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유정은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석 달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20대 여성이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살핍니다.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내리막길로 향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99년생 만 23세 정유정입니다. 범행 이틀 전 자신을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중학교 3학년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미리 사둔 교복을 입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뒤 6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시신을 담을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훼손한 피해자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낙동강변으로 가 유기했습니다. 혈흔이 묻은 옷과 범행 증거물은 아파트 공용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정유정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온 정유정은 계속된 추궁에 살인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하고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도서도 여러 권 빌렸습니다. 마트에서 표백제, 비닐봉지도 샀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연쇄살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불쌍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찰은 정유정은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일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폭력과 고문 등 각종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삼청교육대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 소탕과 치안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 봉사라는 명목으로 가둔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약 4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고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군부대를 거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 6개월간 갇혀 강제 노역에 투입됐는데 이제라도 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40여 년 만에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에 근거가 된 개헌포고는 위법한 것으로 삼청교육대 자체가 무효라며 2년 반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했지만 피해에 비해 배상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낙인, 그 이외의 후유증, 이런 대반의 어떤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시대적인 납품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판결금액이 너무 좀 조조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꾸준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과거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소송이 다시 시작됐고 작년 말부터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회에 이어 권익위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거부 입장이었는데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자진사퇴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의 채용. 내부 2명, 외부 2명의 면접위원들은 채점란은 비워둔 채 면접자들의 순위만 매겨서 인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채점표에 이미 결정돼 있는 순위에 맞도록 상중하를 임의로 표기했습니다. 박 전 총장의 자녀는 상 17개, 중 3개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자녀의 응시를 말렸다던 박 전 총장은 자녀의 채용 서류를 직접 결제했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선관이 와서는 안 된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추천했습니다. 자제분이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선관위 인사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는 알았습니다. 면접위원 3명은 모두 내부 인사로 송 전 차장의 옛 동료였는데 송 전 차장의 자녀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은 자신이 경력채용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채용에 응시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면접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면접위원 동료들은 자연스레 후보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감사원과 국회가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권익위도 선관위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 요구가 몰아치는 가운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 이혜지입니다. MBC 뉴스 이혜지입니다. MBC 뉴스 이혜지입니다.